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 보고 이거 뭐 니가 메이워드가 니가 다리 와 많이 넣었는데 와 유빙이 오늘 유빙 많이 좋아졌다 유빙을 좀 더 하고 원투도 원투도 커피나는 거 아이가 또 나네 커피 전무이가 유빙을 많이 넣었잖아 원투도 길게 치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코 풀면 안 돼 유빙 좀 해야되고 유빙은 체력이 엄청 그래 체력이 덜지 그래 근데 니가 많이 피했잖아 유빙하고 던진이 야 서방 유빙을 한 거 어떻더노 맞추기 힘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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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정구 화이팅 한번 하자 우리 네 이번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가자 장정구 화이팅 화이팅 연는 왜 라운드 Have a great wait and see your sir will go Or is 이빙이 커버 딱 이빨 하고 왕투를 많이 때려야 니는 그래 공격 공격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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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좋아 어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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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이 좋아 왕투를 많이 쳐라 더 그래 쩝쩝 많이 쓰고 그래 그릴 치지 마야지 니는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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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다름이 많이 늘었는데 어? 와, 치마가 형님 많이 있었어 일일이 많이 했네 일일이 많이 했어 하나가 많아 일일이 많이 했네 어? 또? 뭐? 괜찮아요? 네 박스 턱을 숙이고 너는 째만 있어라 거리를 주지 마야지 연타 공격이 방어다 그렇지 순간적으로 탕탕탕 치고 나가야지 그래 상대가 공격을 못 하지 연타 하나, 두 개 때리면 안 되고 어우, 좋아 외장 이것들은 시기 예전히 해결하는 싹 하하 신감사 여기 atm 텅 스톤 또! 복수! 30초, 30초 30초 남았는데 아기가 어디에 있노? 30초 남았는데 아기가 어디에 있노? 도움, 인사고, 그만 수고하셨습니다! 대박! 사라졌다, 사라졌다!